안녕하세요 시작부터 렉 대박 많이 걸리네 하지만 금모타 바로 깨집니다 내가 금모타를 못 깨는 이유가 렉 때문에 일단 한 번 떨어지면 설득으로 렉 없을게요 낙지 힘들잖아 낙지 힘들어 낙지 힘들어 낙지 힘들어 낙지 안이였다 낙지 않는데 낙지 안전 낙지 낙지 흐흫 그리껀들면 야구 핫 안되네 해보자 핫 안되네 여러분들은 잽모타가 더 쉬워요? 금모타가 더 쉬워요? 잽모타가 더 쉬우면 좋아요 금모타가 더 쉬우면 금모타가 더 쉬우면 음 어 구독 근데 이미 놀랐지 지워지니까 한 번 더 놀르지 마시고 어 아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니 눌렀으면 근데 안 눌렀으면 안되면 안되면 안되리나 구독 눌러주신분들 사랑합니다 구독은 트랜킹이 됩니다 내가 금모타 2층 아 아 아 어쩌고 X founders 이제 kim link 가지고 흥 너무 재버렸나갔다 냉만 아니면 했을때라 나이가 또 어디서 주워 본거는 있어가지고 위험할때 시키를 했지 우와 신기하시죠? 여러분들도 제꺼에서 이거 보시고 친구들에게 징글를 하여 많은사람이 이끌 팁을 알수있도록 해주세요 우와 안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너무 슬픈거죠? 아니 왜? 진짜 귀여워 아야 안되네 너무 무서워 슈욱작? 해수지 software 그 다음에 쭉쭉쭉 헤어 Edition 뒹ei 떨래 저쪽 한도같지않아서 죄송합니다 흐릿 참기leh 지금 한 로 같지 않으세요 죄송합니다 자 저는 오늘 등모타를 빠르게 깰거에요 짚자님 안돼요? 짚자님 안돼요? 응? 이게 뭔일이야? 몰라 알아서 짚자님 백포사침서 짚자님 짚자님 나 인생 처음으로 사친거 보고 봤다가 아니죠? 전에 봤는데 멜로우스팅 남짓이 대접해서 사친거 많이 보고 근데 또또또이 아 맞다 나 흔한 남매 사친거 봤다 헤릭은 베이컨 흔한 남은 아닌거같은데 눈물이 아닌거같은데 똑같이 생긴 베이컨인데 동물도 들어와가지고 저희는 흔한 남매여 눈물이 안 생긴거같은데 진짜 얼챙이가 없어가지고 나갔어 살짝 뒤뻔했네 진짜 흔한 남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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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는 누와봐도 딱 안으로 얼챙이가 없어가지고 나갔어 으아 안돼 이건 뭐지 약간일이 이거 되게 오늘따라 꽤 힘든 20명 되갖고 진짜 못했네 20명 되갖고 팬이름 결... 팬이름 결정합니다 여러분들 팬이름 어떤거 하고싶으세요? 여러분들 팬이름 어떤거 하고싶으세요? 음... 둘이 어떠세요? 둘이.. 아니 안녕 안 돼 젬 못타를 가볼까 나는 젬 못타가 좋아요 오 하하하 제니온은 못 깨는 타워 흠흠 흠흠 아니 내 진짜 숱 안하나? 아니 왜? 나 진못하나 머리가 계속 내기걸리더라 진못하나? 머리는 내기 안걸리더라 이동하네 그런 걸음 그런게 근데 괜찮은지 머리가 아주 쥐쥐쥐 진못하고 나는데 더 맘에 안걸리더라 으아아아악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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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가 금목타일이랑 어디인거야 아 그 사다리 금목타는 여기가 아예 떨어져있쥬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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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봐볼게요 흠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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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흠.. 금목타라 생각하고 그냥 digo 흠흠 아 호동 공기시장 가보세요 이거 꿀 아아악 됐죠? 두꺼운 회오리라고 생각하세요 와악 나는 이렇게 꿀쬬 성공 엄마야? 응? 아 아 너무 심한데 저사람 욕을 너무 심한데 말이 너무 심하다 너 데모타에서 시리즈 뜬것도 처음 봤고 데모타에서 사람이 이렇게 나쁜 말을 하는건데 살짝 다 말이 심하시네 왜 이렇게 하는거지? 뭐지? 왜 이렇게 하다가 싸움이 붙었나봐 아하 안되네 아 아 아 아 안되네 아 아우 아파라 한번에 치킨거 보고 힘들다 손잡나 갑자기 아니 나 갯모탈 연필 씌워 죽어냈네 갑자기 아아 내 신념 너무 울어 아아 일단은 미치고 내가 너무 화났거든 잠만 피 안닮은거 아니 안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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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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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어? 1개의 1개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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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이 잘 하는 줄 알아요 안 나가요 저 괜찮아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에 힘을 써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에 힘써고 기름기 성공했습니다 이번엔 구독으로 힘을 주세요 구독을 안 눌렀은 당신 당신 때문에 제가 떨어졌어요 지금이라도 믿지 않았으니 구독을 누르세요 구독을 이제야 누른 당신 그래도 당신 덕분에 제가 이곳까지 올 수 있었으니까 감사합니다 뭐야 지금 커튼터 고객님 너 좋아요 안 누른거야? 와 이 짧은 영상 좋아요 하나 내놓으세요 내가 좋아요 내가 좋아요 내가 좋아요 떨어졌잖아 어서 어서 빨리 좋아요 누르라고 뭐야 선생님은 진짜 글래서가 큰 힘이 됐다 잠깐 뭐야 핸드폰 가로모델을 보고있는데 너 너 진짜 너 때문에 떨어졌구나 어떻게 구독과 좋아요를 둘 다 안 눌를누 있어? 어떻게 구독과 좋아요를 둘 다 안 눌릴 수 있어? 정말 못됐어 어서 눌러 뭐야 진짜 피 단 이유 누구 때문인지 알겠다 지금 컴퓨터 지금 컴퓨터 애플 컴퓨터로 보고있는 노트북으로 보고있는 너 너 구독 안 눌렀네? 좋아요도 안 눌렀잖아 구독이랑 좋아요 어서 눌러라 진짜 화냈다 구독과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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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제야 곧 아직도 심판해 그리고 알수도 있을텐데 난 핸드폰이 가장 많이 좋아 이 부분 오오 지금 흠 핸드폰으로 보고 있는 너 너무 좋아 와 좋아요 안 눌렀구나 도둑은 또 왜 안 눌렀어? 이거 어떻게 알아? 재미없어서 뒤로가기 눌렀는다 안돼 안돼 서운해 나 진짜 알았어? 도둑 좋아요 눌러 어서 오 드디어 눌렀네 그리고 뒤로가기 눌렀는다 또 뭐냐? 너 때문에 이만큼이나 떨어졌잖아 진짜 아 진짜 너무 떨어졌어 아 야 뭐냐? 구독 기다려봐요 봐봐요 구독 좋아요 댓글 기록하기 X 없는데 왜 타고 있어? 다 눌러라